우리가 먼저 하자, 들을까요? 수비 오케이! 수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중앙으로 오게 돼있어 중앙으로 이제 해봐 내가 할게, 부어 부어? 물 때문에 딱 여기, 여기 이렇게 둘? 너라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도 은근 잘 어울려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려 얘네들이 진짜 좀 어울려 한나야, 너 몇 년생이야? 8, 9야 나도 8, 9야 오케이, 나는 학교 네? 학교이라고요? 오케이, 나는 학교 학교이라고요? 나도 형수님으로 인정 얘가 형수라고 부르는 애들만 지금 한 30명 났어 30명 났어 한 30명 낸다 30명이야 이렇게? 완벽하다고? 완벽한 것 같아 여러분 갑니다 파이팅 첫 번째 색깔 말씀해 주십시오 빨 빨 빨 갈겨 갈기 거 거 sten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저는 제일 못 해, 제가 прошл 자 다음 갑니다. 다음 한 번 더. 빨빨. 나쁘지 않네. 갔어 갔어. 갔으면 끝났어. 갔으면 끝난 거야. 자 다음 또 가요. 와. 오 백허그 백허그. 그림 좋다. 자 다음은. 파. 파랑. 볼게요. 자 마지막. 아 야 진짜. 어떻게 하냐. 아니 저거 어떻게. 어떻게 해야 돼. 아니 이거 어떻게. 아니 이거 어떻게. 왜. 아니 손을 못 바꿔요. 예. 손 못 바꿔요. 이걸로 절로 가야 되는데. 형 잠깐만. 이거 좀 뽑아 드릴게요. 이거 어떻게. 어떻게 절로 가지. 아니 그거 방법이 없어. 아니 이거 뚫어뜨렸으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. 어떻게. 어떡하지. 아파요. 근데 그래도 이게. 아니 좀 해봐. 할 수 있을 것 같아. 잠깐만 해볼게.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. 어 된다고 이게. 해볼게.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지금 빨간 게 다 있어요. 자. 자. 이게 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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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퍼 크로스 뭐야. 잘 어울려. 그리퍼 크로스. 크로스. 잘한다 잘한다. 이런 게 잘하는 힘인가. Freddy 리송. 자. 던집니다. 네. 잘든! 아! 맞았나봐. 맞았어? 맞았어요? 와 대박. 풍선 하나요. 와 대박. 자 두 번째 날아갑니다 두 번째. 와 어떡해. 멀리 해야 되나. 아니 벌칙을 이미 받았네. 자 다음 마지막 갑니다. 미끄러지겠다. 자 커튼 열어주셨습니다. 종교진이 쓰지도 않았어. 한나가 다 만졌어요. 한나가 다 만졌어요. 아 뒷목을 누가 강펀트로 때리는 거야. 뒷목을 이렇게. 총 3점 획득. 와우. 집 앞에 남긴 앞에. 혼자 눈물. 니가 할까봐 뭘. 갈아입. 왕만. 하실. 감사합니다.